감사합니다. 진주 대추 토마토. 잘 먹겠습니다. 진주에서 인도 소녀님께서 보내오신 아주 싱싱하고 아주 먹으실 수 있겠네요. 감사합니다. 진주에서 방금 올라온 대추 토마토입니다. 맛있어요. 그 인도 소녀는 이 집에서 직접 하나하나 정성껏 따서 보내주신 거. 맛있네. 맛있어. 혀 깨물었어. 너무 맛있었어. 피가 났는데도 멈출 수가 없어. 너무 맛있어서.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날씨가 던데. 너무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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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.